킹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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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계조는 이제 적이네요 추가적으로 가는거 아이씨 본타고 소중해 아 저 군기 이번엔 또 어디로 가지? 아 이 군기가 지금 시나리오 차트가 여기 또 갈리잖아 아 그 안하고 넘어가는건가? 아 시나리오 스페셜 시나리오인데 반영되는거 그런거 아닌가보네 아 이거 다 했던거구나 이거 기다려 스크릿 시나리오 velocidad 서버 더 넣야 지 서버 더 이거 책으로 넣어야지 딱 그 소중해오고 수술캐도 찍었구요 자 이렇게 되면 11명 아 좀만 더 맞으면 된다 이 애들만 좀만 더 맞으면 가능하다 이제 그냥 찍고 싶은 거 찍습니다 어 이거 떴네 아 토비아가 이거 킹캐드가 이거 쓰고 계란이 쿨크로스 갑시다 분기 시나리오 갑시다 아 둘로 나눠지구나 이렇게 마징가 게타 전보트 다이탄 미스림 아 나데시코브디에 넣을 거 그랬나 어차피 야마토는 더 안 써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야마토는 쓸 이유가 없는 게 이 만땅이라서 아 나데시코 쪽으로 그리고 갈걸 그랬나 thrived 지나리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4입 3화 접촉입니다. 4입 3화 접촉입니다. 4입 3화 접촉입니다. 5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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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화 접촉입니다. 뭔가 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응? 세츠나는 이미 만땅 찍었지 않나? 이게 필수적이라서 나온거 같은데? 한국국토정보공사 우와 일단 요기까지 하고 이거 미션까지 하고 오셨다가 저녁에 와야되겠네요 뭐 해 뭐 해 봤어 뭐 해 스스로 이 시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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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턴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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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mee. 4턴레디원 5 4턴이네. 5턴이네. 4턴, 이거 끊고 끊으면 되니까 일단 여기 끝에 애들부터 최대한 요기 요거 적 한개 남았거든요 요거만 최대한 빨리 끊으면 그냥 공격할 수 있겠네 탈수가 없고 사거리 퐁 음 음 5,000 3,000 5,000 5,000 5,000 5,000 5,000 5,000 5,000 5,000 9,000 역시 끝이 아니었구만 더 있죠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지 뭐야 배를 먹네요 새로운 적이 생겼네 새로운 적 새로운 적이네요 지금 흩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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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막탄 안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